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4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하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배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변호 예수님의 변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내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 40일 동안 영적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상과 정체성을 시험하였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죠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덤벼들었고 또 번번이 실패하면서 그 마음속에 미움이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세금 논란으로 공격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부활 논쟁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지 물어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그 가르침에 놀라며 할 말을 잃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에 설득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유독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한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 하는가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30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이 선하고 경이롭긴 하지만 도무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권위와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결국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끝내 처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성모독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자기 변호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된 예수님의 변호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말을 들으면 이건 거짓이요 신성모독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가정으로 들으면 사실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명백한 근거이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슬린다면 너희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율법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34절에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구절은 10편 82편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라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유일신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존자의 아들들 즉 작은 신적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삼으신 사람도 신이라고 구약이 칭하는데 직접 거룩해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신성모독제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깔받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잔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온 인류를 똑같이 구원하러 왔다고 하니 자신들의 정체성이 공격받는다고 여긴 것이죠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성모독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선민적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큰 구원계 가운데 인류를 속죄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택하심받고 보내심받은 참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에 보낸받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통해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보낸받은 이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36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둘째로 예수님을 못 믿겠다면 이루신 이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더 현실적인 변호입니다 너희들 눈에 한낱 인간으로 보이는 나를 못 믿겠다면 내가 이룬 선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르세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이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 했습니다 눈앞에서 이뤄진 일과 직접 두기로 들은 일은 믿으나 그 일을 행한 일은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 자기 모순이죠 자꾸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일들을 보라고 시선을 돌리십니다 비록 귀신의 힘으로 했다는 논쟁도 있었지만 만일 아버지의 일, 즉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된다면 그 일 자체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믿어지면 그 일을 행한 이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두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할 방법은 없으나 그 일을 행한 이는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래서 그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지만 행한 일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신성모독죄는 예수님이 짓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실지언정 죽기까지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습니다 사흘 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믿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십자가가 믿어져서 그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 위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동이 없어야겠습니다 업적을 믿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이 물 위로 걷는 일이 믿겨지니 예수를 믿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이적 없이는 못 믿겠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보낸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신앙인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봐도 보고도 못 믿는 게 허드한 세상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셨으니 오직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우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한치 없이 안 보이는 지금 현실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오늘도 독생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